우리 언론인 여러분 아까 못한 질의응답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추종위 회의에서 관련해서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결론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후보 제출성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젯밤에도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충청으로 오기 전까지 약속이 시간이 좀 늦었는데 역시 그 얘기를 논의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금 제가 원래 우리 후보인들하고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긴급 회의가 잡혀서 미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두 분 당부에 들으시고 계시면 저희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만드는 것도 함께 참여한 그런 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은 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살아내버린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배찾는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정말로 중요한 정치적 기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 견해를 가진 모든 세력,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울려있는 판단을 합니다. 그 전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기대라고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자의 정치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은 저희가 최초의 연합기대정당을 구성할 때 이미 서로 합의된, 정해진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작은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힘을 남치고 그 힘으로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현석아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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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민주당에서는 헌지라고 구분되기도 하는 지원사격에 나서셨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의 국가권국체에 인해서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은 그야말로 국민의, 어느 지역은 민주당. 이걸 좀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번역별 미래제도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별 미래라고 하는 제도가 사실은 미래의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죽여지면 소수정당이 진입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러니 비회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수정당에게 극정 부분을 하냐는 그런 소수정당 보호장치를 만들어서 번역별 미래를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주 오멸차게 이런 시야에 거절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제도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 저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 선거도 역시 중요하죠. 그 지역 중에 모든 지역을 제가 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당 지도구도 좀 나눠서 다니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전지 중심으로 다니기에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대구 경북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만큼 압도적인 저희 열세 지역이어서 아픈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합니다. 부산이나 울산 경남 충청 강원 또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격전지 중심에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단 한 표로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로에 정세균 후보가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 침묵 부친다고 계속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20년 퍼센트 가까이 정세균 후보가 이겼죠.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한경숙 전 총리가 출마를 할 때 2010년 선거죠.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18% 진다고 해가지고 소위 한경숙 총리를 지지하는 분들 중 1호가 아이고 뭐 어차피 졌는데 뭐 투표를 하나 이래서 포기하고 놀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때 격표할 때 보니까 17%를 지는 게 아니고 0.2 몇 퍼센트인가 소수점 이하로 정말 간만에 차서 승리하라고 투표 안하고 멀어갔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구혈했다 하는 전술같은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의도들이 일부 숨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믿지 말고 바닥에 우리 주변에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의도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자분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격정에서 조금 격차가 있는 이 지역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다닐겠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히 격정지에 계신 분들은 매한표로 승패가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한두 분만 더 질문받고자 하는데요 여기 지역에 오실만큼 지역 기장의 회사도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혹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 할 편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대위원장 임선이 나왔는데 선대위 활동에는 어떤가에 대단하셨는지 지금 하실 계획은 그리고 임종석실장대에서도 페급 글을 올리셨는데 향후 임종석실장의 구체적인 역할도 맡기실 계획이시지 궁금합니다. 대선과는 달라서 총선은 각 지역의 후보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집니다. 물론 전국적인 정치 지형을 주황당이나 주황선대위에서 매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선대위는 김우경 전 총리께서 한 역할을 맡아주시겠다고 해주셨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인선들을 하고 있습니다. 콘셉트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그렇지만 통합과 혁신과 참여 그리고 심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우리 국민들께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선대위 구조금을 통해서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대식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 중의 한 사람이고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선대위의 중심적인 역할을 여유가 있는 여의 영향인 분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실장님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보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의 우리 당원 여러분, 후보 여러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로 국민의힘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쪽 국민의힘은 변혁불패, 중진, 불사 다 상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진분들이 사선 이상은 거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많은 분들이 용태를 하시거나 배제되시거나 겸손에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초마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로 빼고는 경선에 지고도 탈당한다든지 질 것 같으니까 탈당하거나 아니면 요참이 지는데 핑계를 내서 이런 몇사람 배고는 내가 비록 배제됐지만 내가 경선에 졌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당을 위해서 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으세요. 이 근처에 계시면 가까이 있어요. 변제일 부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배제되는 장기수고 되신거죠? 여러분 장기수고 되세요? 너무 많지요. 어쨌든 다상승진으로 다시 당선되면 국회의장도 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인데 배제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안민석 부원, 저희하고 다 가까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내가 비록 배제됐지만 당을 위해서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박광훈 전 원내대표가 오는데 정말 예상과 다르게 경선에서 탈락하셨는데 역시 수용하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하십니다. 선대위의 중요 역할을 좀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위대한 위치입니다. 임종석 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용보가 있는 지역에 출마를 원했을텐데 당의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점에 대해서 얼마나 아쉽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일을 100위 정도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정말 억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 진통을 극복하고 다시 또 단일 계획으로 통합된 하나의 진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임종석 실장께도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어떻게 기여할지는 계속 논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민주당에 정말 뼈를 까면 양성조 지사님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양성조 지사님은 천안에 출마하고 싶어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출마해서 경선했으면 뭐 되겠지요. 그러나 충남 전체 충청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라 사지나 다름없는 공성예산에 저희가 공천을 저희가 부탁드렸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꼭 수용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충남 충청 일대 선거를 이끄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 흥쾌히 그 점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위리합니다. 제가 다시는 당대표로 말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 자신한 일입니다. 물론 누가 다른 당이 하는 것처럼 자기 식구 막 꽂아가지고 국회의원 한자리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면 행복한 일일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당원당규와 특별당규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더 필요하다면 우리 가까운 측부터 소위 호도포하고 배제하고 더 세게 제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인데 양승준 지사께서 공성예산으로 가신 거 또 가주신 거 저로서는 그 말씀을 드릴 때 너무 가사라 받고 살점 찢는 거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승준 지사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정도 하고 고래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우리 민주당 정말 국민의히만 다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기대에 맞춰서 환골탈폐 고통과 침통을 감내하면서 환골탈폐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께서도 상으로 많이 안 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100위 정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네. 혹시 말씀 좀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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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조금만 마지막으로 으하하핳핳하핳하핳핳핳핳 Iraq 으아악!!!! 내가 죽었어. 손대위 구성을 이제 약간 네머자급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 국민의히나 같은 경우는 한두군 비대위와 굉장히 원통으로 손대위를 구성할 게 유력해 보인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당이 손대위 구성에서 많은 차이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선대위 부섭에서 어떤 식으로 좀 우위를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김부겸 전 총리님도 선대위 위원장이 되신 건데 김부겸 전 총리님이 통합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대위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역할을 맡겨줄 테니까 같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좀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 나아보십시오. 이번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언론인들은 자기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견을 묻고 싶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십시오. 사적인 질문이 아니니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많은 행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의 평벽을 차원으로 많이 떨어뜨렸다. 맞아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많지 않은 신뢰를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그렇게 제가 입에 담기도 시기 정말 적응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하는 정말 옛날로 치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을 순화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정말로 격렬합니다. 이해관계 충돌이 심합니다. 서로 웃고 얘기를 해도 결코 속은 웃지 않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자원과 기회를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그걸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갖추는 게 정치인데 그럴수록 더 절제한 더 품이 인간적인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사람이 이 생각했다고 저 생각했다고 이 길로 갈까 저 뒤로 갈까 사람이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다 하나로 결정을 하면 또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 정치는 이 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머리 같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우정한 한쪽으로만 가는 한쪽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 저 궁금해했던 무슨 난 얼굴을 보는 것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증언을 저 저 인간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 대화와 타협 소통이 끌어져요. 그럼 전쟁만 남는 거예요. 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경직돼요. 분열돼요. 그리고 이게 결국 내전으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대낮에 야당 대표라고 죽이겠다고 연습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칼로 목을 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정부청에서 총력을 다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 경험 제대로 하고 해야 되었습니다. 그럴 땐 무척소 해버리잖아요. 무척소에서 흔적을 없애버리잖아요. 체중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수사도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권장하나 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적대감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는 게 누구입니까? 경제 폭망 책임을 물어야죠.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온 거 책임을 물어야죠. 민주주의 파괴항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전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결로 몰아넣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서로 증오하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지역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멱살잡이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질 하다가 나중에는 더 극한적인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대통령의 제2의 침무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한쪽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전 국민을 대대로 해야 되고 갈등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몽합하고 통합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제1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싸우고 있어요. 제1선에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정신이 피폐해져요. 융체가 나빠지는 건 견뎌낼 수 있으나 정신이 손상을 입으면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 사이에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서 정말로 걱정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염불을 셌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교 대상이 아니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생님 우선도 그렇지만 후보들의 명전도 아주 비교를 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났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 돈 봉투 받아가지고 또는 뭘 받았다고 한 사람 컷오프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본인은 무지하게 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부친이 준 선물이었다. 부친의 친구가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받았지 않냐고 제가 컷오프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CCTV에 모인 데서 받아가지고 뒷주머니 집어넣은 사람 공천하죠. 공천하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망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예제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데 망말이 아니라 무슨 낭교를 해도 어쩌고저쩌고 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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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인재다 이런 소리. 우리는 일본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소리야. 이런거를 그냥 아무 절약 없이 멈춘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또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 멈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온갖 국가정책에서 실증을 했던 책임자들 과감하게 다 공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나 아니면 공제 일부러 문제되는 사람들 저는 가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 공천하지 않습니까? 사법부에서 유치에 확정돼서 형부 확정된 사람 사면에서 공천해요. 그뿐입니까? 얘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할 만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재렘 강대표님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